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3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내 지혜와 능력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근심 걱정 내가 맞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왁께 맡기라 주님 오늘도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루나 우루나 조금 더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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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구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죽게 환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생명일세 예수 의지합니다 정북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일수 의지합니다